안녕하십니까. 다우강사 폴리입니다. 오늘은 아랍어문법 열 번째, 있다, 가지고 있다 표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.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고 할 때 와자다 를 쓰죠. 그리고 수동태는 우지다 그죠? 그 다음에 미완료행 유자두 내 자동차는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수동태네요. 그러면 우지다 두, 우지다 두, 우지다 두 세이하라티를 바이티. 우리들의 학교는 서울에 있다. 두 자두 마드라사 또는 피 시울. 어디에 우체통이 있습니까? 아이나 유자두 순독굴바리드. 아이나 유자두 순독굴바리드. 가지고 있다 그죠? 이것이 리나 라다이 마 아인다 가스입니다. 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생물 또는 무생물이 올 수 있다. 리 사이아라틴, 리 사이아라틴 라는 한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. 리 아울라든, 리 아울라든 라는 애들이 있다. 마는 가려줄 수 있는 작은 물질을 말한다는 것이죠. 마이 다프다룬, 마이 다프다룬. 그 숙녀가 달걀을 가지고 있다. 알바이두 마 사이아라틴, 알바이두 마 사이아라틴. 다음은 아인다 와 라다이 에 관한 것인데요. 그리고 큰 물질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표시할 때 있습니다. 나는 시간이 없었다. 마, 까나, 까나, 라다이 왁둔. 나는 다른 자리가 있다. 마, 라다이 마할 아카룬. 지어가 한정이 되고 술부가 전치사 구일 때 문장이 도출된다. 저 집은 많은 방들이 있다. 곽상적으로 방들이 있다. 내가 아니고OOO 효과ろ 말 pne가 있습니다. 그 문 앞에, 옆에, 한정안indal bha avi saiyaratn, 정안인덜al bha avi saiyaratn. 제가 있다는 거죠. 오늘은 가지고 있다, 있다 라는 여러가지 표현을 보았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